이리 오시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별한 돼지고기를 구경하려고 부여해 왔습니다. 한 발 신으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 몸은, 이 금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집 앞에다 금줄을 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7일 동안 21일을 떼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숙성을 하면서 보니까 미생물이 작용한 게 딱 21일부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금줄까지 쳐놓은 이곳은 돼지고기 숙성실. 어휴, 이게 다 돼지고기입니까? 이게 돼지고기 드라이에이징하는 거예요. 정말 지지 냄새가 나네. 어휴, 너무 맛있어, 냄새가. 55일 정도예요. 드라이에이징은 냉장실에서 건조, 숙성, 발효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지금 바람하고 온도하고 습도를 다 맞춰줘야 부패하지 않고 숙성, 발효가 이거죠. 그럼 에이징이라는 게 숙성이란 말이죠? 네, 숙성이죠. 그런데 이제 20일이 지나면 발효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숙성은 21일까지 진행이 거의 되고. 껍데기고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아직도 물렁물렁하죠. 물질을 다 빼는 거구만요. 육즙은 안 빠져나오고, 왜 고기 굴대 부분 핏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이렇게 증발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이거는? 이건 어느 나라도 똑같이 옛날에 다 이렇게 보관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보관 방식인데 지금 숙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관하다 보니까 맛있어지고 발효가 돼서 또 다른 향도 나고 해서 지금은 이거를 숙성이나 발효로 별도로 표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관해서 출발하는 거죠. 저 고기 좀 조금 묻으러 왔슈우. 고기 좀 떼갈게. 그러고 보니 냉장고가 없던 시절 우리도 국간이나 처마 밑에 고기를 걸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먹었었죠. 그게 바로 원조 건조 숙성이었네요. 깨달기 잘 깨달았네. 많이 말랐네. 겨울에 저장하기가 냉동실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면 요리하기도 편하고 살스러지고 수분이 빠져서 맛도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깨달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고향이 달까 봐 높이 깨달았지. 찌개 내먹고 국두 끓여먹고 있잖아. 유인신 씨는 그 옛맛을 탐구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맛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다 맛있어. 이것 때문에 드라이 에이징이 돼서 건조 숙성이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2009년부터 독학으로 건조 숙성을 터득했다는데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눈물어린 실패도 여러 번 맛봤답니다. 이런 곰팡이들 있잖아요. 얘가 치즈 균주거든요. 그래서 치즈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발골과 정형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본마어크. 분리 없는데 여기에 등심 일부하고 삼겹살 일부. 고기가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도 구이용으로 계속 먹었는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껍게 보면 스테이크를 찾기 시작해서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채살인데요. 이게 부채뼈거든요 얘가. 부채뼈에서 붙어있던 살이라 부채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가 삼겹살보다 훨씬 더 개인적으로 더 맛있거든요. 기름 맛이 아니고 고기 맛이기 때문에 얘를 스테이크로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고기 씹는 식감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 부위의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유행이나지요. 본마어크. 보들뼈 삼겹살. 셋째살. 앞다리살. 다른 거 일반 고기에 이전 거 하면 핏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 국기는 가장 원시적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시 시대에는 생고기를 먹었는데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짐승들이 거기에서 타고 구워지면 그걸 먹어서 구워 먹기 시작해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우면 고소한 맛이 더 배가 되고 마이아로 반응이 생겨서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한반도에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건 무려 2000년 전부터. 특히 고려시대부터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기록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야외에서도 직화구이를 즐겼다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돼지. 그중에서도 습불구이는 참 오래된 우리 음식 문화입니다. 자, 그새 고기가 잘 익었습니다. 맛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앞다리살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크리미하잖아요. 그 끈적끈적한 맛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치즈 맛이거든요. 맛있다는 표현보다 별미네 그냥. 다른 나라 고기 맛 같아. 우리나라 맛 고기가 아니라. 요즘 이 돈마크가 유행하거든요. 요즘 유행한다는 도끼 모양의 뼈등심. 더 맛있게 생겼네. 가운데 쪽으로 딱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돈마크는 갈비살도 붙어있고 등심살도 붙어있고 삼겹살도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제가 자른 이유가 세 가지 맛이 같이 나는 자리라. 아니, 그러니까 돼지고기까지 먹어본 중에 옛 맛인지는 몰라도 다른 맛이야. 그렇죠. 원래 이런 맛 비슷하게 옛날에 나왔어요, 겨울에. 예? 조기를 하면. 야, 이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기를 맛있게 해 먹었단 말인가. 예, 예, 예. 우리 장모님이 충청 덕분이셔. 그래서 고추장찌개. 이걸 이렇게 듬뿍듬뿍해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맛을 지금 찾는 거거든요. 예, 옛날에 묵은 김치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고추장찌개 많이 해 먹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뭉텅뭉텅 쓸어넣던 거거든요. 김장김치가 떨어질 때쯤. 유인신 씨 집에서도 자주 해 먹었던 찌개입니다. 생강, 생강 분말. 고추장, 돼지고기, 두부찌개. 아들이 좋아해. 엄마가 해 주는 건 다 좋아해. 이 국물에 국물을 써먹으면 그 향이 싹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지방이, 성분이 다 바뀌어서 위에 떠 있는 기름이 맛있기 정확해요. 찜 넘어가잖아요, 요즘. 고추장 양념을 넣고 한 조금 끓인 다음에 두부까지 넣어주면 밥 두 공기도 똑딱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매운 거 좋아해. 어휴. 시대가. 이걸 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 뭘 여덟 가지 못 한다고 안 하시고 이제. 그냥 완전 없어. 생각도 안 난 거. 이렇게. 아휴. 이거 시끄라고.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늘 찾게 되는 한 냄비입니다. 얘는 기름도 적죠. 이렇게 이후로는 맛도 있죠. 그래서 이런 앞다리살이 소비가 많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 있는 소비가 되도록 이렇게 숙성하고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해서 소비하는 데 계속 선보이고 싶습니다. 부디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음식 문화를 더 화려하게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